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마보! 진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또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번에는 어 이제 전설의 포켓몬 마스터벌 64개로 과연 다 잡을 수 있을까? 였는데 오늘은 3박스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스터벌 무려 90개! 한마디로 90마리 포켓몬을 잡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? 바라보 가시죠 할 수 있을까? 90마리의 포켓몬 이게 진짜 말로만 들으면 쉬워보이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상 근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슥 아 망했고요 거의 계속 나와야돼 이런거 나오면 안돼 어 아 시작하자마자 신전입니까 형님 아 아 아 아 이게 말이 되니 아 상장하나 어쩔다 해서 좀 하겠습니다 신전때문에 상장하나 박살났고요 아 아 전설 포켓몬거잖아 야 이거 이러면 안돼 얘들아 어? 연속으로? 이러면 안돼 이게 아 진짜 오바야 아 망했다 와 전설 떴는데 세번이나 그 이러면 전설 뜨는거잖아요 와 그게 연속으로 나오냐 망했다 이거 진짜 자 쓰레기 어 씨 어 이런 확률이면 진짜 좀 많이 안좋은데 어 어 너무 쓰레기만 나오보여 이러면 90 90마리 잡지도 못해 그래 어 얘들아 어 나이스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아 그래 이렇게 모습이 등장해줘야지 아 그래 이렇게 등장해줘야지 모습이 아따 진짜 형님들 이렇게 잘 나오실거면서 왜 이렇게 안 나오셨으면 튕기셨어요 부금부풍합니다 슥 아 좋아 그래 전설이 이 정도로 계속 나와줘야되요 아 쓰레기 슥 슥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전설 나와도 이름 없는 전설 나오는게 제일 싫어 어 아 쓰레기 쓰레기 오케이 좋구요 쓰레기 아 오케이 아는세우수 좋았어 할 수 있어 90마리 아 좋아좋아 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너 나 지금 전술의 포켓몬 알고 배틀 거는거니? 아 제발 12점 꼬지 마세요 어휴 12점 꼬지 마세요 아 좋아 야 이정도면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 90마리? 전술의 포켓몬 90마리 가지으으으으으으으 좋았어 일로와 오케이 일단 한 박스 반에서 마스터볼 어 어 많이 잡지 못했네요 아 생각보다 아까 그 연속 3번이 너무 컸어 자 일단 됐고요 또 상자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 마스터볼 남은 기술은 75개 일명 75마리를 더 잡아야 되는데요 75마리 할 수 있을까 어 모르겠네 일단은 가봅시다 자 75마리 가자 75마리 할 수 있었지로요 슥 어 나이스 어 또 안나오는건줄 안나왔으면 진짜 화났다 아 아 안나오는 전술 오바에요 어 어 나이스 어 어 어 럭키몰라 하나 증발했죠 지금 하나 챙기겠습니다 어 솔직히 이거 아니지 어 이거는 어 이건 아니지 좋았어 방금 그냥 증발했죠 아 쓰레기 아 제발 어 나이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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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부근버프가 진짜 효과가 있긴 하다니깐요 어 있긴 하다니깐요 진짜로 어 있어요 좋았어 좋았어 가자 가 가자 아 Dingen 요 요 아 아 아 귀여운 우리 세이쿠 아구여 아 이름 좀 나와 아 아 쓰레기 어 오 아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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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바데 잠깐 일단은 4마리만 잡으면 64마리 남은거군요 와 그러면 두 박스에서 와 두 박스에서 64마리를 잡아낸다고? 야 이거 확률 없는 극혐이야 왜이래 아 좋았어 자 마스터 볼 3개 아 발발로 어 나이스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시나 그냥 잡히시지 자 마스터 볼 마스터 볼 좋아 아 부분 바꿔 좋았어 일단 잡아주고 빨리 잡혀 마스터 볼이잖아 음 혼날려고 자 65개 남았습니다 아 신전 이참에 신전 나온 나왔으니까 자 럭키블럭 꿈도 갖고옵시다 다 썼고 아 이거 진짜 잘하면 안될수도 있겠다 와 씨 하지만 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아 아아 대박 나오시라고요 형님 이름없는 청소를 몇개째야 아 나이스 스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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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신전 정말 신전 따끈따끈해서 좋네요 아 이거 이름없는거만 잡았어도 지금 벌써 한 한 10개는 떨궜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오 나이스 아 다음번에는 이름없는것도 나오면은 마스터벌 오 나이스 뮤 버리던거 해야겠어 진짜 좋아요 이제 드디어 어 호퍼 아 1개 썼구요 이제 62개 남습니다 62개만 아 좋아요 지금 아직 성공을 잘하면 할수있어 가..가자아 아 나이스아 아 네 자몽아 형 너랑 나랑 싸우면 안돼 너랑 나랑은 이어줄수 있는 존재야 알지 내가 가끝이 자몽이가 되니까 슥 아 나이스 90마리 가자 자 59마리 아 나이스아 좋아좋아 야 부검버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갑니다 부검버프 온 아 이름없는거 진짜 아 나이스 그래 지나가는 일에는 눈물을 흘리지 말자 신과 함께 명언이었죠 으흫 좋아 아 좋아서 벗어 지나가는 일에는 어서 하지마 더 아 풀만 벗어 아 하지만 마음 아아 아 좋아 자 일단 2세대 전부 다 뽑았구요 아 다이아 어 좋아요 어 주저야지 자 54마리 아 아주 좋구요 아 그런거 좋아 광물이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할수있을까 자 53마리 남았습니다 아 아 자 이제 다 53마리 다음박스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자 됐구요 일단은 이거 아 야야 일단 여기다가 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 하고나서 제가 53마리 남았었죠 갑시다 자 상자 어 정리했습니다 자 53 53 52 줬어 아 좋아 어때 나와줘야지 일로 오세요 형님 형님 일로 오십쇼 아 일로 오십쇼 자 아 야 야 말 안 들을래 어 아이들 됐어 됐어 하나 빼야지 왜냐면 방금 게임 모드로 잡았으니까 오 또 떴구요 할수있어 90마리 그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49마리 아씨 럭키 볼률 또한 증발해서 우와 어 연습 두번떠네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딘가 아 싸움 좀 그만 걸어 아 아 означ개 어우 싸움 싸움 그만 걸어 으어어 수도 아 됐구만 좋았어 46마리 아 47마리 저썰어 쑥 아 아 뭐야 어 깜짝이야 렛 아 제발 싸움도 그만 걸어주세요 아 좋아 아 신절 자 이참에 죽은 어 죽었으니까 준비했거든요 마지막 박스 슥 슥 아 슥 아 슥 좋아요 90마리 살면 될거같아요 45마리 남았습니다 할수있어요 치료야 44마리 아 좋아 44마리 아 이름없는 어 전세포통문 나왔구요 오 자크라이 개커 좋았어 어 골랭이 어 좋아요 어 좋아할수있어 어 세레비 좋아요 좋았어 아 쓰레기 아 뭐야 오지마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제발 어 야 갑자기 안나와 어 나이스 어 뮤추 어 우리 뮤추형님 나오시구요 자 39마리 남았습니다 전세포켓몬 38마리 남았습니다 아 37마리 남았습니다 어 좋아 할수있어 진호야 넌 누구 나 진호 난 진호니까 아아 기머제이 그만오세요 제발 아 제발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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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데이 어디가니 다ац 슥 아 전설 아 진짜 일은 없는 것만 있어도 벌써 한 20개는 10개는 줄었겠다 오 나이스 아 좋아 얘 좀 싸워주자 아 개빡친다 좋지 어 죽으시고요 아 뭐 이렇게 연약한 놈이 나한테 까불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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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아 좋아 가는 거야 아 서른 한 개 자 서른 한 마리 남았을 텐데 이제 마지막 박스잖아요 좋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아 와 여기서 거의 다 떠줘야 돼 어 다 떠줘야 돼 어 좋았어 뮤츠 아 쓰레기 자 30마리 30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그래 계속 나와 좋아 좋아 아 이름 진짜 이름 나온다고 진짜 좋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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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그래 좋아 계속 떠줘야 계속 떠주셔야 돼요 형님들 이제 떠주셔야 됩니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빨리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이름 없는거만 잘만 나왔어도 이거 진짜 미션 성공하는건데 아 아 아 뭐야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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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고 아 미션 성공 못하겠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전설의 포켓몬만 이름 그 나왔으면 나온거 아 아 아 연속 계속 나오죠 아 나갔고요 아 아 아 아 뚜분다 제가 어 아 아 아 스무마리는 힘들죠 아 끝났다 아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이거 아 전셋폭격 90마리 잡는건데 아 안먹혀 안먹혀요 아우 짜신나게 아 미션 실패입니다 아 너무 아쉽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미션 실패구요 아 이거 진짜로 그 이름 나왔을때 그때는 포켓몬만 잡았어도 진짜 미션 성공할수 있는건데 아 너무 아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구요 에 뭐 어쩔수 없죠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